60대 여성 안 씨는 전남편과 사별한 후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비슷한 처지에 남편에게 집이 있다는 말을 믿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기 아들과 안 씨의 아들을 차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는데요. 정말 힘들었지만 두 번 이혼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안 씨는 꾹 참고 빌딩 청소일을 시작해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 모두 출가하고 이제 홀가분하게 살려 하는데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벌핏하면 화를 내고 집을 나가라고 하더니 얼마 전에는 자기 아들에게 집을 넘겼다며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요. 안 씨는 이제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걸까요? 오랫동안 청소일을 하며 집 사는데 돈을 보탠 안 씨가 이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20년 전 재혼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60대 여성의 사인인데요. 사인을 간략히 소개해볼까요? 오늘 살해자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25년 전에 처음 결혼한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25년 전이니까 아마 40, 40살 전 후에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또 재산도 많지 않고 기댈 친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아들과 단둘이 지내게 되는데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꼭 둘이 끌어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오들오들 떨리면서 겨울을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남성은 이혼한 남성이었고 전처와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처지는 비슷하죠. 홀로 아이를 하나 데리고 키우고 있는 상황. 결정적으로 이 남성이 집 위에 있었습니다. 자가로 그래서 여성이 남성과 호감도 있는 상황에 처지도 비슷하니까 마음적으로도 의지가 되고 무엇보다 집이 있으니 이 추운 데서 아들을 혼자 데리고 사는 것보다는 함께 합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집이라고 했던 이 남성의 집이 사실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월세 집이었었고 생활이 넉넉치 않은지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재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재혼까지 했지만 막상 또 재혼했더니 그 생활이 넉넉치 않다.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더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자신의 아들과 남편의 아들 차별대우를 했어요. 남편의 아들이 아마 이 여성분이 데리고 간 아들보다 한 3살 정도 더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결혼을 막상 재혼을 할 때는 이 여성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잘 형제처럼 진짜 우애하고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자신의 아들은 굉장히 아껴주면서 이 살해자분의 아들은 구박을 했는데 그 구박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구박이 있어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타박을 했답니다. 요즘에 누가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것처럼 서러운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밥 좀 많이 먹는다고 남편이 저렇게 타박하니까 속상했겠죠. 그래도 어렵게 재혼했잖아요. 꾹 참자. 참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갔고 애가 이제 좀 커지니까 그때부터 빌딩에 나가서 청소일을 좀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남편은 돈도 벌지 않고 아내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지내는 일도 숱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몇 년 후에 이 여성은 남편하고 가진 돈하고 합쳐가지고 조그만 집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도 듣다 보니까 참 힘든 결혼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이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부부만 이제 단촐하게 남아가지고 행복한 또 생활을 꿈꿨는데 얼마 전부터 남편의 이제 잔소리라든가 걸핏하면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잔소리를 좀 넘어섰습니다. 남편의 격노, 격분 이게 부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부인은 이제 좀 홀가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두 아들 어쨌든 장성에서 다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일, 나쁜 일 있었지만 이제 좀 한숨 돌린 그런 상황인데 남편도 이제 60대 후반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미운 남편일 수 있지만 치근하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자 이 남편 보듬고 이제 남은 여생을 홀가분하고 행복하게 보내보자 이러던 와중인데 남편이 이제 걸핏하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 걱정이 돼서 병원 가봅시다 그랬더니 남편 안 가겠다 그러면서 증상은 더 심해져요. 이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 남편의 흥분을 피해서 아들 집으로 며칠 갔다가 이제 다시 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이 남편이 들어오지 마라. 이제 이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선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극단으로 흘렀고 좋지 않은 단계가 왔는데 아내의 입장에서 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집 하나 있었는데 이 집을 보니까 남편의 아들 명의로 명의를 바꿔놨다면서요. 앞서서 잠시 피신하던 아내가 들어오니까 남편이 이혼하자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들어오지 마라 뒤에 한 마디가 더 묻습니다. 이제 내 집도 아니고 이거는 내 아들 집이다. 갑자기 아내는 이게 뭔가 싶죠? 따져 물었더니 이게 우리가 같이 돈 벌어서 산 집인데 이게 왜 아들 집이냐 큰아들 집이냐 따져 물었더니 내가 처분을 했다라는 명의 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에 최초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같이 돈을 벌어서 샀으니 나에게도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자신에게 사전에 상의 한 마디 없이 남편의 친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니 집을 되찾고 싶은 게 아내의 입장이고요.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 내가 처분한 건데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차피 아이들에게 물려줄 집을 큰아들에게 미리 증여한 것뿐인데 마치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라 남편의 친아들에게 준 것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차별대화하는 거 아니냐 큰아들한테 주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게 남편의 주장입니다. 오늘 여러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연 보내주신 60대 여성이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저희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정리합니다. 남편의 아들에게 넘긴 집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들도 대부분 남편 명의인데 재산을 지키려면 이혼밖에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남편의 아들 앞으로 집에 명의를 넘겼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는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증여가 됐다 그러면 돌리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돌리기는 쉽지 않는데 제일 좋은 거는 둘이 알아서 다시 돌리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사행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다만 지금 이혼 얘기까지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혼을 안 한다면 재산분화라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돌려 쓰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일단은 부부가 아들 앞으로 명의를 옮길 때 부부가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 명의라고 해가지고 아들 앞으로 그냥 바로 명의를 이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아내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법상 혼인 중에 누군가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단독 소유로 그 특유 재산으로 봐요. 특유 재산입니다. 그런데 95년에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혼인 중에 부부 중 한 명의 부부 중 누군가의 단독 소유로 등기된 재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재산을 모아서 했다면 또는 같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거는 그 등기 명의와 관계 없이 공유로 본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등기가 남편 명의로 다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유입니다. 다만 그 공유가 지분이 어느 정도냐는 다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또 가산 노동도 하고 또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했다면 이거는 반반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명의가 설령 남편 명의로 돼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와 관계없이 절반은 가지고 있던 거고 또 이 남편이 자신의 아들에게 전체를 증여했다 하더라도 절반은 자기 남편 거를 본인 거를 증여한 거니까 문제없다 하더라도 절반 지분은 다른 사람, 재산적으로 볼 때 남인 그런 배우자의 지분을 넘긴 거거든요. 그 부분은 되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면 또 한 발짝은 좀 나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이혼 단계에 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아들에게 명의를 넘겼는데 지금 오늘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집도 지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도 보호를 받고 싶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이혼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좀 쉽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만약에 이 아들이 받고 다시 재삼자한테 매매를 해가지고 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회복 자체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남편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가액 상당의 절반 정도로 받을 수 있고 남편한테 받는 거지 집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혼 소송을 만약에 한다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기초 재산이 지금 없어서 그걸 빼돌려놓은 상태로 지금 입증을 해서 사회 소송을 하면서 이걸 되돌려놓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 소송이라는 게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렇죠. 빼돌린 거예요.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자기의 자식한테 지금 돌려놓은 경우라고 봐서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또 사회 행위 소송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어요? 손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오늘 상담하신 분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월일 재산들도 다 남편 명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산의 명의를 따지는 거는 등기나 등록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자동차, 중장비, 선박, 항공기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재산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게 많이 있다면 그동안 이걸 다 아무런 조치 안 하고 남편 명의로 전부 다 돌려놨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또 만약 그런 잘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겼다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발 동동 구를 게 아니라 빨리 변호사 찾아가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구조사항으로 볼 때 남편이 월세집 있을 때 들어와 오지 않았습니까?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부부의 관계라는 게 대등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화관계에서 또 아내가 희생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오늘날 재산을 일궂는 상태인데 이혼 단계에 있다 보니까 남편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만 주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대한 호소하는 입장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이혼 소송과 더불어서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사회 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동산 말고도 다른 재산까지도 다시 또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요즘 손변호사 말대로 전문가를 좀 만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법률과의 어떤 조언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